야... 뭐라고? 야... 너 그 새끼랑 잤냐? 그 새끼랑 잤냐고... 니가 뭔 상관인데... 뭔 상관? 야 우리... 니가 재형이랑 자던 말던 니가 뭔 상관인데... 니가 내 애인이야? 왜 자꾸 나한테... 야 박승우... 우리 서로 알고 지내온게 10년이야... 넌 나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안되지... 우리 서로 비밀 없이 공유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야? 아... 그래? 그래서 나한테 지원이 하나 너 키스한 거 얘기 안했냐?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모른 척 하지마... 누가 그래? 재형이가 그러더라... 너랑 지원이 키스했다고... 넌 그 새끼 말은 믿고 내 말은 안 믿어? 아... 이제 그 새끼랑 자니까 개편까지 드는 거야! 안 잤다니까! 그럼 이건 뭔데...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... 너 어제 그 새끼 집에서 밤새 놀았잖아! 그래서 뭐? 어? 니가 내 애인이야? 니가 뭔데... 나한테 사사건건 신경쓰는데... 너도... 나 좋아해? 아니... 아니... 우린 친구잖아... 지금 이게 친구 사이야? 지금 니가 나한테 하는 행동이... 부정이냐고... 꺼내해? 우... 미화... 오케이 컷! 오! 배우님들 감정 좋은데요? 연기 잘해! 저희 키스신은 근데 너무 진하게 안해도 돼요 입만 조금 맞추면 돼요 알겠습니다 저 혹시 다음 순연습은 내일 해도 될까요? 아 네 괜찮아요 제가 지금 가봐야 돼서 네 돼요 네 돼요 네 실장님 네 아니요 방송 뒤에 방 끝났어요 네 아니요 저 시켜주셔야죠 입봉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네 아 씨 대머리 아 배우님들 여기 대관 3시간 돼있으니까 자유롭게 연기 연습하시면 돼요 네 투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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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